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Hey guys, Dagon 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전대원의 한 문장, 오늘 하루도 알차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죠? By the way, did you guys have a great time with family on Lunar New Year? I hope you guys did. 잘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컨텐츠, 일단 문장 및 다양한 생각해볼 거리들 또한 제가 자주 보는 인스타그램에 ideasworthmillions라는 그 계정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first. 사진부터 한번 먼저 보실게요. 혹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뭔 사진 내 의외보라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영상, 일단은 지금은 잘 들어주시고요. 다 영어로도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끝나고 나서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네이버에서 전대원 검색하셔서 블로그 및 채널 들어오셔서 체크아웃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좀 몇 번 여러분 접해보신 분들도 제법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서핑하다가 I'm guessing that I'm pretty sure some of you guys may run into this picture surfing the web before.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사진 보시면은요. If you take a closer look at this one, there are two women. There are two different women in this picture. and then the one in the upper part. She seems pretty satisfied with only one flower around her. 자 위에 사진에 나와 있는 여성분. The one in the upper part. upper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UPPL.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지금 She seems satisfied. It looks like she is so satisfied. Really satisfied. 되게 만족해하는 그런 거죠. She looks very happy with only one flower around her. 주변에 있는 그 하나의 꽃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해피해 하고 있습니다. But the other woman in the lower part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the other woman 다른 여성을 보시면요. Seems like She has tons of flowers unlike the one in the upper part. 위에 있는 여자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꽃을 가지고 있죠. She has tons of flowers around her. But it doesn't look like she is satisfied with him. Doesn't look like she's satisfied with him. 근데 it doesn't look like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She is satisfied with them. 여기서 them은 당연히 그 flowers around her. 주변에 있는 꽃을 제가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위에 아 자막 여러분 제가 이거 밑에 못 갈아 죄송합니다. 또 자막 부탁하신 분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영어만 하고 할 때 자막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위에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제가 읽는 거 따로 한번 읽어보세요. 따로 와보세요. Happiness depends on your attitude attitude not on what you have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Happiness happy 자체의 명사 형태의 표현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핵심으로 알아낼 표현 depends on something something 이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d-e-p-e-n-d depend라는 표현입니다. 동사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사로 많이 쓰이고 depend on something 이라는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 특히 또 이번 사진에서 쓰이는 느낌은 depend on something 무언가에 좀 약간 달려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무언가에 좀 달려있다. 그래서 happiness depends on your attitud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attitude 라고도 많이 배우죠. 지금 제가 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Your attitude is Your attitude to something is the way that you think and feel about it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think 하고 feel 하는 것 즉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라던가 attitude 아니면 여러분들의 태도라던가 그런 느낌을 전해준 단어가 attitude 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간단하게 좀 바꾸면 뭐예요? happiness depends on your attitude 좀 진짜 의역을 하면 행복이란 거는 네 마음먹기 달렸다. 행복이란 것은 네 사고방식에 달려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어디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Not on w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우리 그때 명사절 배웠죠. 요거 때문에 또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명사절 기본적으로 명사절이 쓸 수 있잖아요. 전체사 온 뒤에 지금 명사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Not on what you have 네가 갖고 있는 거에 happiness doesn't depend on what you have 네가 갖고 있는 거 네 물질적인 뭐 그런 거에 지금 이제 달려있는 게 아니고 happiness depends on your attitude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다 라는 좀 생각해 볼법한 내용 한번 오늘 문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밑에 깨알 끝이 좀 적혀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밑에 stay focused on what you have always 이렇게 나와있죠. stay focused on what you have 니가 갖고 있는 거 자체 stay focused 해라 니 뭐 또 없는 거 같고 허우 이렇게 하지 말고 요런 느낌의 코멘트도 지금 여기 달려있습니다. 아무쪼록 뭔가 좀 생각해볼 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happiness depends on your attitude not on what you have 문장 많이 연습해보시고 발음하실 때 여러분 depends on happiness 자체 지금 단수로 처리했기 때문에 depends 더지가 들어갔습니다. happiness depends on 리필 압도미 따라해보세요. happiness depends on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your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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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도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attitude 뒤에 약간 긴 발음이 납니다. 장음이 나서 attitude happiness depends on your attitude not on what you have not on what you have 발음도 두 가지 다 되니까 이것도 신경 쓰면서 많이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션은 뭐로 들을 거냐면 명사절 관련된 것 몇 개 그리고 something depends on something else 무언가가 뭐에 지금 이렇게 달려있다라는 이런 느낌 주는 거 관련해서 제가 뭐 미션거리 한 4개 정도 4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보시고요. 팟캐스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거기에 동일하게 미션을 남겨드리니까 그러면 이거 어따가 내가 풀어야 되노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란이 있죠. 팟빵으로 보통 들으실 거니까 아니면 아이튠즈로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댓글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며칠 에피소드 몇에 대한 미션 내가 수행합니다. 감지를 적어주시면 굉장히 또 제가 감사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끝난 김에 말하는 건데 쉽지가 않죠. happiness depends on your attitude not on what you have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당장에 지금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당장에 내가 없어서 아쉬운 거에 대해서 막 자꾸 막 사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미 지금 내가 충분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진짜 attitude it really depends on my attitude right? not on what I have happiness really depends on my attitude not on what I have even though I know that it's so difficult 알면서도 참 쉽지가 않은 명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보시느라 아마 다들 욕 보셨고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댓글 같은 것들 이 여러분들 전대건의 문장을 더 컨텐츠를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영어와 수관패턴 200 책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곧 2월 초중으로 곧 책 저도 책 받았거든요. 곧 초판 책 가지고 여러분 이벤트 또 싸박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 여기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